저 소녀, 이름이 아미아인가? 보통 얘기가 아니군. 지금 옥지어 놓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녀를 왕으로 추대할 각오를 해야겠지. 카랑과 로드스 아일랜드가 얼마나 견고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을지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달려있다. 그러니 될 수 있는 한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나? 나의 맹우여. 말도 안 되는 조약이라는 건 알고 있다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? 난 이 불평등한 조약을 받아들이겠다. 내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나 실버의 씨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. 엔시아가 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? 미안하군. 그 아이를 돌보고 지도하는 건 원래 내 역할이지만 이것만큼은 힘이 되어주지 못할 것 같아. 그러니 박사, 대신 부탁해도 되겠나? 가판까지 안내해 주지 않겠나? 아니, 바깥을 좀 바라보고 싶을 뿐이다. 텐진도 한동안 날개를 펼쳐보지 못했으니 황해의 공기가 그리워졌을 테지.